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선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선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늘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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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